안녕하세요. 전 친구 하나도 없거든요의 남희정 작가입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오랜만에 샤프를 샀다. 문방울의 가능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둘러보다가 샤프를 샀다. 나는 사실 초록색으로 사고 싶었는데 내 반쪽에 연보라색이 예쁘다고 해서 연보라색으로 사왔다. 별거 아닌데 마음이 참 안 좋았다. 내가 원한 색이 아니어서였다. 요즘 난 연두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색이 없어서 비슷한 색인 초록색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다. 나 화가 나려고 해. 왜 그런지 얘기해 주겠어? 난 초록색 샤프를 사려고 했는데 강요당해서 연보라수로 사서 나 용서해 주겠어? 응. 이렇게 삽불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. 내 삶에 이런 일들은 꽤 많았다. 심지어 검정 코트를 사러 갔다가 핫핑크를 사가지고 나온 적도 있다. 점원이 내 얼굴이 하얘서 핫핑크가 내 컬러라고 하도 강요해서 그걸 못 이긴 것이다. 그 옷을 보는 내내 난 화가 났다. 그런데도 바보와치 그 점원을 이기지 못했다. 그리고 그 옷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다. 가지고 있기 싫을 정도의 감정이 느껴졌다. 강요받는 성당 배경 속에 자란 난 끝까지 내 의견을 고집하지 못했다.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렸던 것 같다. 그래서 난 주장이 강하고 언어가 센 사람은 친구로 갖고 싶어하지 않나 보다. 그냥 그런 부류는 피하고 싶어진다. 누구나 그렇겠지만 온유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. 이제 물건을 보고 화난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 난 해결해 볼게요. 그래서 난해 김태리 그러면 내가 아닌 것들이 더 참여하지 못했다.